오늘은 PC 배그에 등장할 신규 총기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 마지막에 정리해 놓았으니 이해가 안되면 참고 지금까지 나온 배그 무기가 파나스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어떤 총이 나올지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배그는 과연 그 다음 총기는 뭐를 낼까 진지하게 검색을 해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보면은 서순대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P90은 20년도 5월에 모바일 배그에서 먼저 나왔고 21년도 9월에 PC 배그에서 나왔고 그리고 22년도 1월에 뉴스테이트에서 나왔고 Mg3는 PC에서 얘는 먼저 나왔어 20년도 8월에 그리고 모바일백으로 21년도 7월에 모바일백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22년도 3월에 뉴스테이트에서 나왔고 그리고 MK12도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서 20년도 6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PC에서 21년도 6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링스는 또 얘도는 아까 Mg3랑 비슷하게 PC에서 먼저 나왔어 21년도 5월, 모바일백에 22년도 7월, 뉴스테이트에 22년도 8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왔었던 파마스가 21년도 1월에 모바일백에서 나왔었고 지금 23년도 3월에 PC 배그에서 나왔죠 이렇게 보면은 모바일백에서 먼저 나온 총기가 PC 배그로 오는 경우가 좀 많더라구요 근데 심지어 파마스는 모바일백에서 먼저 나왔다 했잖아요 기본으로 파마스에 양각대가 달려있어서 엎드리면 딱 펴져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탄창 파츠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펴봤어요 PC 배그에서 먼저 나왔던 총기 순서대로 20년도 8월에 Mg3, 21년도 5월에 링스, 21년도 6월에 K2 MK12, 21년도 9월에 P90, 23년도 3월에 파마스 이렇게 나왔어요 배그 모바일은 20년도 5월에 P90, 20년도 6월에 MK12, M1014 샷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마스 나오고 그 다음에 Mg3 나오고 그 다음에 안구사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링스가 나오고 NS2000이라고 그냥 쏘면은 샷건이고 조준사격을 하면 슬러그탄이 나가는 그런 샷건 그리고 전술샷공이랑 그 다음에 나왔던게 허니벳죠 제일 최근에 나온 23년도 1월에 나왔던 허니벳죠 그리고 뉴스테이트도 얘네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 L85A3, P90, MG3, MCX, M110A1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모바일배그에서 PC로 먼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역으로 PC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모바일배그랑 뉴스테이트랑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MG3랑 링스가 그래요 그래서 5탄이랑 7탄 밸런스를 맞추겠다고 그 개발자들이 얘기했었잖아요 6주년 영상에서 근데 보급 7탄 DMR이 있어요 MK14가 그러면 다음 나올 총기는 밸런스가 지금 AR 계열에서는 딱 잘 맞어 있는데 DMR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사실 보급 DMR이 5탄이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뭐 7탄이 나오든 상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위에 총기 출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제일 유력한 총이 뭐냐면 독일 HK417 소총의 변영인 미육군분대 DMR M110A1 요게 뉴스테이트에 있거든요 요게 7탄 DMR이에요 사실 7탄이 나오든 5탄이 나오든 크게 상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AR이라고 생각은 해요 현재 이제 M4의 위상이 너무 하락하긴 했지만 아무튼 밸런스가 딱 맞아요 개수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테이트에 나오는 전용 무기들이 AK 알파라는 총이 있고 7탄에는 5탄에는 SL8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PC 배그에 과연 이걸 출시할까? 의구점은 들어요 그런 걸 다 제외한다고 쳤을 때 현재 5탄 총기 중에서는 모바일 배그에 21년도 7월에 나온 안구사랑 그리고 뉴스테이트에서 나온 21년도 12월에 나왔던 L85A3 그리고 22년도 4월에 나온 MCX 5탄은? 5탄은 그래도 3개 있어 근데 7탄은 모바일 배그에 있는 허니배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어차피 편집자가 편집해 줄 거에요 근데 7탄 총기 허니배쩌 뭐 사실 허니배쩌가 .300 블랙아웃탄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모베에서는 편의상 7탄을 사용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모베에서 P90 먼저 나왔잖아요 거기 P90이 거기서는 9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배그랑 뉴스테이트에서 보였던 5탄 총기들은 이제 3개나 있는데 7탄의 총기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PC 배그에만 나오는 총이 있어요 모바일 배그에도 없고 뉴스테이트에도 없는 총이 있어요 PC 배그에서만 쓸 수 있는 총 그게 에이스 32에요 그리고 MP9 그리고 M79 이제 이거 40mm 연막 유탄 있죠 이것도 PC 배그 그러니까 지금 총기가 부족한 느낌인데 PC 배그에 모바일 배그랑 뉴스테이트에서 만들지 않은 무기가 먼저 등장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뭐 링스나 MG3 이런 애들도 PC 배그에서 나왔다가 모베로 팔려가고 뉴스테이트로 팔려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직 모바일 배그랑 뉴스테이트에서 안 나온 총기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그거를 제외하고 오탄총기 중에서 모바일 배그에 이제 안구사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게 현재까지는 모바일 배그에서 등장한 총기들을 PC 배그로 가지고 온 경우가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테이트에서 아직 PC 배그로 넘어온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아직 모르지 그래서 MCX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L85 A3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안구사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대충 생각되는 게 그냥 얘네도 5.45탄을 쓰는데 그냥 5탄이라고 툼치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탄이랑 7탄이랑 밸런스를 맞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서로 갯수가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허니벳저밖에 없는데 근데 P90이 펍지에 나오면서 5.7mm 탄을 추가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추가된 것처럼 .300 블랙아웃 탄을 추가해서 허니벳저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다른 총이란 말이죠 그건 7탄이 아니잖아 아예 새로운 총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본다면 MCX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은 MCX는 이제 모듈화를 개념으로 하고 있고 총열이랑 노리쇠 같은 거를 교체를 하면은 5탄이랑 7탄이랑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총이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그냥 7탄 총열과 노리쇠를 꼈어 하면서 MCX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5탄이 총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194랑 L85A3랑 MCX 얘네 그냥 그대로 5탄으로 낸다고 치면은 지금 저희가 제일 그지처럼 쏘는 그 스카 있죠 저도 안 쓰는 총 스카 그거를 7mm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7mm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른 5탄 총기를 집어넣고 하면은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MCX가 7탄으로 나오면서 뭐 안구사가 5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스카가 7탄으로 바뀌면서 이제 L85A3가 5탄으로 하나 더 들어오고 뭐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허니벳저는 7탄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니까 얘는 그냥 .300 블랙아웃탄도 추가하면서 P90처럼 아예 새로운 신규 총알을 쓰는 그런 보급총의 개념으로 새로 나오지 않을까 되게 되게 좋은 총으로 그리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총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총기들이 PC배그에서 먼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새로운 총기가 등록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총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브드 저도 되게 스브드 진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다 .300 매그넘탄을 또 사용하는 뭐 와이천 이런 거 발터와이천 뭐 M14나 뭐 이런 것도 나와던 거 그런 것도 사실 그렇기도 하네 아직 나올 게 많기는 해요 막 총기류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그냥 뭐라도 내줘 괜찮아 우리는 좋아 총에 미친 사람들이들이기 때문에 좋아 그냥 다 내줘 그리고 저기 뭐야 스카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칠탄으로 바꿔 좀 크다 차가 야 근데 차가 작다 오우 잠깐만 1인칭 어우 야 어 나 궁극이 찼다 힘들다 궁극이 참 부기 보여드림 허어 세 번 안돼 내 궁극이 에